어 키리토가 약간 그 손오공과 같은급이에요 예 누구한테나 반말을 합니다 아 아니야 손오공도 전황한 전황이 아니고 파귀신한테는 반말 안하지 격식 차리죠 얘는 누구한테나 다 반말까 인상이 매우 좋습니다 자 마지막 애길이에요 애길하고 나면 사이드캐가 한개가 더 남는데 그건 바로 하루요키캐 하루요키가 지금 나오긴 했는데 얘의 사이드캐가 또 따로 있어요 아아 요약떻간지다 새로운仲間이났던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할 수 있겠군요 어 종족때문에 그래 주인공 종족이 스플린터였나 스플린터였나 뭐시기 그렇구나 먼저 키리토한테서 자기소개할 수 있겠군요 뭔소리야 또 자기소개를 왜해 저번에 자기소개하지 않았어요 이거 스프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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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니깐 자기소개를 그때 안했던 사람들이 하고 있네요 아 개강세 레인입니다 수족은 카즈용세 렛블라쿠온입니다만 누굽히 죽은거 아닌가요 아 게임에서는 안죽었어요 게임에서는 호전되고있어 그럼 다음은 여기입니다 타쿠무 타쿠무 저 타쿠무 저 타쿠무 언젠가 많이 키워줄게 스프리건 공격방어 둘다 막힘만 주세요 여어어어어 얘 체력이 많나봐 저는 치유리, 라이무벨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탁쿤와 탁쿤는 어르신입니다. 제 힘은 조금 특수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키라. 혹은 아쿠아카렌이라고 불렀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두의 기억은 없지 않습니다. 당신의 프로필입니다. 그것은 당신은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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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트리입니다. 그레이트 월, 그레이트 월의 박수 아바터라고 불렀습니다. 아슈로라. 역시 오즈의 마법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니었어. 나 혼자 그런게 아니었어요. 응? 아래? 응? 아슈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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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이스로라. 그렇네.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에서도 애쉬 롤러가 원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나오면 대박인데. 근데 하지만 그럴리가 없겠지. 기대하지 않는다 어 잠깐만 후우코가 얘기해줍니다 무슨 비밀이 있대요 아 나온적 있어요? 아 그래? 하하하하 정말이야? 잠깐만 뭐야 이거 아니지 에이 아니지 물론 게임이니까 원작 충실이라고 하는거 보니까 맞나보네 미지 에? SCC의 더미아바타가 이모집이라고요? 이 뭔 말이야 뭐..뭐야 이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예 아니 근데 그래 모습은 다른거 성별이랑 모습이 다른거 둘째치고 성격이 왜 다르죠 와..왜다시 린이라고 말합니다 아슈로라의 다미아바타의 모습 게다가 존나 귀여웅 완전 양양 지금까지 중에 제일 귀여운데 그래 애쉬랑 클라인이 둘이 파트너잖아 파트너 둘이 친하잖아 둘이 잘해봐라 크라인.. 정말 맞ensor 전..맞.. 아니..맞이κα요 아..맞이.. 그것은 단순한.. 넉 Norwegian의 대대형의 다미인가? 그렇긴 하네 남자라고 한 적은 없어 남자라고 한적은없어요 너의 혹시 알고 있지만... 이 친구가... 아 Ond... 아Ş를 행하고 있었 구라를 와下去! 크라인은 덩고 죽어다... 제가 말씀드렸어... 아저씨가... 이 여지... adium여러네는妈, 저 아저and Giant Raschuan Empia 데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무군. 고, 고맙습니다. 제가 듀엘 아바타의 모습이 자신인가요? 솔직히 아직 잘 몰라요. 자기도 모른대. 무슨 말이야? 제가 형님의 뉴로링크를 이용해서 브레인버스터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거 나오네요. 아... 오빠 걸로 변해버리면 성격이 그렇게 변해버려? 똑같이? 말이 됐냐? 억지? 아니야, 이거? 헐, 애쉬의 기억이 거의 없대. 아, 아... 어, 오빠는 의식불명상태래요. 아, 아... 어, 오빠는 의식불명상태래요. 그리고 새로운 효과를 들을 경우가 있어요. 봄은 열어어어? 설마 프랑키 같은건가? 멋지역... 두이뎌고자사이. 네. 하지만 제가ait고 아이들여설명이 그것만을 놓이도 BIOLINMONcom. 직성노예... 다른 나라들은 모두 진의 모습을 보여집니다. 하루유키군이 아니고 진의 모습을 result... 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왜 다들 특정 부위가 큰거냐 크지 않는 사람 왼쪽 오른쪽에 나왔네요 아 퍼드가 얘였구나 매우 궁금하군요 이거 오 아 개논랬다 개논랬다 나 순간 화면 바꾸려다가 가릴 부분은 가려졌네요 쟤 뭐야 저기 저기 쟤 타쿠문가 가운데 있는 타쿠문야 쟤 눈 가리고 있는 애 이야 이 게임에도 이런게 있네요 캡처 성공 버튼이 어디 붙어있나요 이야 이거 싸우다가 불리하면 버튼 쫙 누르면 되겠네 음 괜찮아 설마 설마 이런걸로 신고가 되겠냐 어 지나갔습니다 음 좋아 그럼 나중에 방종 됐을때 갤러리에서 으흠 아니 린아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무슨 신의 한수였어 덕분에 신고 당할뻔 했지만 지금 같이 있는 여자가 일곱 명이야 지금 그럼 지금 여기서? 하하하 하하하 하지만, 크라인의 모습이 일어나면 어떻게 설명을 하실까요? 하하하 하하하 본인도 믿지 않다고 말했지만 꿈에도 보셨을 위해 해볼게 하하하 크라인의 모습은 마벌이었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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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우 이렇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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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인은 하나만 보고요 사이언 파일이랑 캐릭터는 나중에 볼게요 왠지 클라인하면 뭔가 클라인 분량 많이 뽑아주려고 클라인 나오면 뭔가 재미있을 것 같아 얘가 하아 아 뭐야 코오코가 얘 스승이야? 애쉬의 스승이란건 알겠는데 얘도 주인공도 스승이었어 이 사람 정체가 뭐야 얼마나 강하길래 이렇게 여자가 한 명씩 한 명씩 오면서 돼지를 건드리는 그런 서브캔인가요? 딱 보니까 그걸 클라인이 와가지고 부러워하는거야 그지 응? 개불어 흑설공주도 만지려고 하고 있어 아이 고자네 고자야 고자야 순수하게 좋아하라고 아니요 이 사람은 왜 왜 너희는 이렇게 그렇게 혜택이 그저 그저 혜택이 그저 시작 그렇군요 다큐문 네가 정말 타쿠오모는 전혀 뭐... 전혀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건 없지. 하루는 정말 매력적이야. 하루는 저에게 없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모두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그래서... 하루유키랑 키리토랑... 어? 플래그 마스터 누구야? 응? 토오마까지 오면 남자 3명의 여자만 몇 명이 되겠다. 내가... 키리토랑... 응. 정신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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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을 몰라도 키리토 포지션은 야, 하루유키지 내가 하렘인 것 자체가 하루유키지 포옹하는 히로인은 2만명이 넘는다고요? 네? 네 들어가세요 저 스승을 하루유키의 스승을 내가 고를 수 있지? 별로 안 좋지 않았어요? 그치 왜이든 어쨌든 이런 퀘스트였구요 나머지 두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제 말해주네요 날개가 자기 꿈으로 만든거라고 못하는게 없는 게임이구만 이거 어스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말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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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카의 요로이 크롬 디자스탄의 존재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듀엘 아바타가 각각의 마음의 짓에 만들어집니다 즉, 각각의 자신의 세상을 희켜라가슴 아니, 그전 일을 할 때까지 말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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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을때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주의 퀘스트 잊고, 이렇게 얘기ano 한자들 밤 yards rund Bolia 게 말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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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춘 수있고 일찍 그저 이 Never know, even if I was scared to die... Also, 넌 뭐, athletics 쪽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지 않아, 어떻게 are they? Asuna... Hey, 여러분! 이런 쪽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냥 싸우는 건 없다고. 으악, Asuna... gressif... 히리토? RIPH... 하르치기의 유, 두 분의 남자들의 버스트 랭커가 남자들에게 위라기되어 희한 눈에 띄고 憎심의 마음이 생겨났다 아, 이른바 仮想 세상의 놀이입니다 하.. 하.. 일단 원작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다음의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표적은? 지금 너란다? 아니 다행히 부딪워,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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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죽음, 그렇습니다 하.. 하.. 희한의 우리의 영향이 이 말씀에 흐르는 그들은 이가 그들은 그들은 간절하게 하나도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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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합니다. 이번엔 그냥 누군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은 그 모든 게 다가가 나면 다가가 나. 이 정도는 어렵습니다. 유키... 그렇군요. 원래 세상은 다른 것과 같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쉽지 않은데요? 네. 나는 이런 말이다. 나는 지금 상황을 보시면 꺼내는 것이 바로 빠져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히 안 붙이기 때문에 나가면緊張하고, 부족하네요. 나는 당신이 으악하는 것입니다! 워우우워우워! 이렇게 어둠과 웰겁게 만들어버리면 이제 끝날 하자! 난 너무 겁니까. 이 게임이요? 초반에는 약간 족같은게 있었는데 좀 익숙해지니까 뭐 좀 할만하네 할만합니다 이 게임이요 초반에는 약간 족같은게 있었는데 내가 이 게임을 서두르게 어 빨리 빨리 깨려고 하다보니까 약간 스트레스가 받은게 있었는데 상관 안하고 그냥 천천히 깨자는 마음으로 하니까 음 사실 그 의미는 이것으로 알아보면 되겠다 우리에게 그런 경우를 경험하고 아 아 아 지금은 제가 엑셀월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닥치고 있는거에요 그렇군요 응 이 게임이 소드아트 온라인 대 엑셀월드이긴 하지만 스토리는 엑셀월드만 가는거 같아요 보니까 하르 치이채 이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네 소드아트 온라인에 관련된 스토리는 무조건 유의가 잡혀간거 밖에 없어 나머지 전부 다 엑셀월드 스토리야 응 다로 다로 탁쿵때봐 이마살에 뭐라고 말하는거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흐흠 흐흐흐흐흐흐흐흐흫 그저 저희는 좀 더 나이후 아 그 때에는 저의 마음을 부끄러워. 적응해지면... 결국 할만해집니다. 그런 시기를経て... 저희들은 이렇게 돌아가셨어. 이 기색을... 스스로의 가게로 이끌게 지금은 앞뒤에 걸어갈게. 그렇구나. 그래. 그렇게 정해져서 아니 다른 왕의 고스트로 찾으러 가는게 맞아 다른거 하지 말고 망쳐지려고 하자 가짜왕 아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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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인바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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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그레인바스트로 4 아르바이트 어부 세계를 여는 것, 초원지대에 있는 것,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때, 어부 세계가 되어 있었는데 문이 없던데. 들어가니까 세계가 있긴 했어요, 어부가. 네, 안녕하세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음, 길고 긴 데뷔가 끝났구만.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라는 건 없네, 또. 순색의 오부를 찾자. 순색. 순색이라면 뭐, 하얀색 같은 거, 회색 같은 거, 그걸 말하는 건가? 그래, 피부에서 얘를 받긴 봤는데 난 미쿤주, 하츠네 미쿤주 알았는데. 이런. 자, 이게 평타. 평타, 평타. 아, 전부다 평타야. 근조 캐릭이야. 거기가 어디였지? 자, 지금 사쿠야가 공격력이 900인가 그랬어. 도기인가? 무기가 뭔지 보자. 어, 이 콜의 방 여기 맞는 거 같아요. 응. 알아서. 오, 거미 왜 이렇게 멋있지? 아, 청루사. 우루사. 오. 이게. 랭크 5짜리. 랭크 5짜리야. 나중에 그, 클라인한테 주면 되겠다. 만약 얘를 안 한다면. 무녀입니다. 뭐, 거미가. 오, 어울려. 크으으으. 헛쨋. 허이찋. 허이찋. 어. 목욕타워는 입지 않는다. 그, 봐봐봐봐. 그죠? 어, 떴어? 아 설마 내가 그때 들어갔을 때 오브가 3개가 아니었나? 아 그렇구나 뭐하는거냐? 얜 날아가야지 많이 흔들리죠? 진짜 많이 흔들리지 방금 이렇게 봐봐 머리카락이 살랑살랑합니다 어 3개가 모였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말 안해줬으면 나 나 또 엄청 헤매했을거야 콘솔의近く에 흙이 있는光의数는 3개입니다 이 말은 여기 사용하는 오브는 3개입니다 정말 무녀같아 어 다큰 어떻게 되요? 뭔가 궁금해? 아 아니 대신한 건가 아니었나요 키리더 마..바람인가? 바람속성? 아..바람속성에 맞다면? 와.. 바람 좋은데.. 원피스에선 바람이 정말 좋은데.. 드래곤이죠? 이거 사서 여자타월 입혀놓을까? ㅋㅋㅋㅋㅋㅋ 그거 하나 하려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게임 아닙니다. 스토리를 봐야죠. 잠시만요, 형님! 아까전에風의 소리가 강해지고 있어. 진짜야. 모두가,外에서 가르쳐줘봐! 아.. 네.. 그렇군요. 야, 이렇게 빨리 메인이 진행이 되는건가요? 건개 님 덕분에.. 퀸 DX 퀸 DX